노화의 진화 도대체 집단 선택을 좋아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겁니까? 최재천은 굵고 짧게 번식하는 전략이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근거는 뭘까요? 그냥 답은 굉장히 간단하다고 말하고 넘어갑니다. 도대체 뭐가 간단하다는 겁니까? 굵고 짧게 번식하는 전략에는 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늘고 길게 번식하는 전략에는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해당 종이 처한 환경 변수들을 고려하여 만든 골치 아픈 수학적 모형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천재 최재천에게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 모양입니다. 동물계에는 연어처럼 극단적으로 굵고 짧게 번식하는 종도 있지만, 인간처럼 가늘고 길게 번식하는 종도 있습니다. 과거 사냥 채집사회의 여자는 자식을 3-4년에 한 명씩 낳았을 겁니다. 웃기는 건 최재천이 인간의 노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가설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노화의 진화에 대한 가설을 어느 정도 정확하면서도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도전과제입니다. 어쨌든 최재천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혼란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노화의 진화에 대한 가설들 중 하나를 1분 안에 소개해보겠습니다. 생리적 자원을 현재의 번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노화 방지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노화 방지에 대한 투자는 미래의 번식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젊고 건강한 동물도 질병 사고 포식자 때문에 사망할 수 있기에 미래를 위한 투자 중 일부는 소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노화 방지에 덜 투자하도록 만드는 요인입니다. 어차피 포식자 때문에 많이 죽는 종의 경우에는 미래를 위한 투자 중 더 많은 부분이 소실됩니다. 그래서 노화 방지에 덜 투자하도록 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포식자에게 많이 잡아먹히는 쥐는 단명하고 등껍질의 보호를 받는 거북이는 장수합니다. 이 가설의 핵심 아이디어는 적어도 조지 윌리엄스의 1957년 논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쓴 책에서 이 가설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